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 7월 25일자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선물 크루트오일 실제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송은 아니니깐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방송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보시다가 참고 되실 부분 있으면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5일선을 돌파 했구요 61선의 저항을 돌파 할 것이냐 아니면 밴드 안에서 5일선과 61선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5일선은 46.67 그리고 60선은 47.08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정고점을 일단 뚫고 다시 밀렸죠 피보너츠 조정대에 의해서 이렇게 어 어디서 조정을 받을 것이냐 46.25가 38 지점이구요 그 다음에 45.70 라인 50% 지점이구요 그 다음에 618 지점 자 상승폭의 618 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요 부분 참고하면 되겠구요 어 예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지금 지지저항라인 세팅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하단은 46 46.28 상단은 47 그리고 47.74 여기 라인을 지지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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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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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 안녕. , 안녕.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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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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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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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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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